후회에 무돌난타 대학살 소루87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개미? 의외로 정상입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학살 강화하면은 강타랑 같이 잡힘 강타가 안잡히네 해시계 3장 가지 타락 가지 타락이죠 가지 가지 카론특 부활의 신임 강타 강타 식권 기사 회생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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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3마리 잡았는데 체력이 63이야 아이언 클레드 클라스 그런 거 엘리트 3마리 엘리트 3마리 엘리트 4마리 엘리트 3마리 엘리트 4마리 엘리트 3마리 엘리트 4마리 엘리트 4마리 엘리트 4마리 전투장비 쓸 때 강화 안된 애들 다 여깄네 이게 이게 쓸더셋 회중시계 계삭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중시계 성능 좀만 올리면 보스 유물 해도 쓰겠다 작은 집보다 2배 정도 좋네 연사 발굴 사신 연사 대학살? 연사 사신 연사 애매하네 이런거 나오면 안되는데 룬 룬 상점이 없네 외길 까아 까아 소금에 절여짐 이걸 화염 장벽봉을 못받네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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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어 저게 이렇게 영상 만들 만한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이언 클레드 편은 있음? 아이언 클레드 편 올렸는데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라 왕초보 공략 올라간 거 있어 완전 유비용 디펙트 디펙트 공략이 어딨어 진끈 몸박 진정해라 길은 있다 아이언 클레드 편 아이언 클레드 편 아이언 클레드 편 절대적인 힘 충격파 하나도 할까? 종이 개구리도 있는데 사혈 이러면은 아까 사신 안 먹은 게 아깝네 이도류 구간 이거지 어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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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방어 5데미지 전체 3데미지 타락 필살기 필살기 타락 안 넣었으면 어쩔 뻔했어 진화 룸피라수 필요 없어 그래도 쓸까 손수 강화까지 해서 나왔네 어차피 회중식에 보면 된 쓰레기 찰싹 대체 저 이벤트에서 찰싹 때리는 놈은 얼마나 세길래 아이언 클레드 와처까지 찰싹찰싹 때리냐 정체가 뭐야 불핀 아이언피 풀핀다 함드자 어? 미친 역시 타락이야 성능 확실하지 인공물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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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드라이퍼 이제 꼬여서 죽고 똥게임이라고 욕하 아 중튜브 한편 다 받네 이건 근데 다 저것발이다 다 카론빨이다 뭐 어때 원래 유불빨게임이라 하아 허접색 허접색 양배추 사갈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만들어난데요 얼마나 썼지 한 500원 썼는데 600원 썼나 소금 배추 배추김치 닮았다 그러고보니까 김치 워리어였네 생강도 있네 한국에서는 뭐든 김치로 만든다 아 아 나 뭔가 두장 아니야 한장이지 다행이다 아 두장 넘줄 김치 김치게임 검색에서 김치로 만들어져 있으면 마시기 마시기 아보카도 김치랑 바질김치가 있다고요? 상산을 뛰어넘는구만 망고 김치는 먹을만할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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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 김치 토마토 김치? 일단 김치를 담근다. 민트 김치. 몸박 빨리와. 몸박 빨리. 빨리와 몸박. 음. 몸박 시기. 아 죽었잖아. 하짐석. 이돌이요. 갓방. 갓방을 못 먹네. 돈주고 열쇠 사면 안되나. 소금간. 민트 초코 김치가 실존한다고? 얘 무슨무슨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치에 김치의 존엄을 위해. 귤김치. 케이크에 김치에 얹으면 맛있다던데. 버닝블러드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둠의 도움이 없네. 김치찌개,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맛있으니까. 대박임치. 그거 또 뭐야. 어둠의 김치인가? 이돌이 왜 자꾸 나와. 스몹김치. 에브리데이. 육토류. 왜 심장을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유가 뭐야? 대체 왜? 심장 체력 800밖에 안되는데. 800 깎으면 내가 이긴. 심장 체력이 뭐 1,600 되는 것도 아니고. 심장 잡는 꿀팁. 체력 800갖 보면 좋구나. 충격판 하나 더할까? 들어간 좋구만. 한국에선 도노데카도 김치를 담갑니다 이쯤 되면 김치의 정의가 어디까지지 정말 김치가 맞긴 한 걸까 김치 대법관이 나서야 할 듯 김치가 맞는지 김치가 아닌지 김치 대법관이 김치 대법관 김치 대법관 김치 대법관 김치 대법관 김치 대법관 강화할 카드가 없다 무감각 무감각각 스킬카드 타격컷 하지만 장과 방패라면 어떨까 창과 방패는 강하다 방금같은 경우엔 또 팽이 안뜨네 룬큐브같은건 잘만 뜨지않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창이었던 것 전등 엘릭서 엘릭서 필요없겠지 어둠의 봉이랑 이렇게 저렇게 쓰는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두개 쓰는게 устить 훨씬 나을것같아요 펌iem 펌펙T 못하겠네 아직 나아간다 바람 tarde 바람빠빰 바람바바빠빠빠빠빠 퍼펙트 못하겠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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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빱빱 빰 빰 빰 빰 빰 퍼펙트 못하겠네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아닌가 되나? 내는 안돼 솟아날 정도로 bgm이 좋은 게임 나라게 시간따로 허접 확정 허접 확정 흠 짜릿해 아크리 최고야 쓱 승리해 심장이 뜨거워지는 게임 흠 승리해 등장 흠